요 워쌉 워쌉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 와관 와관비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라이브 켰는데 라이브 켠 이유는 어 내가 내 팬들이랑 이렇게 소통할 기회가 없어서 지금 공연 같은 것도 잘 못하고 그래서 오랜만에 라이브 켰어요 내 팬들 너무 보고싶어서 아 내 팬들 너무 보고싶어서 맨 이번에 제 앨범 잘 들으셨어요 오늘 오랜만에 라이브도 켰는데 팬들 질문이나 한번 받아볼까요 지금 작업하고 있었어 이번 앨범 굿 굿 고마워요 다들 잘 들어주셨나보네 다행히 고마워요 앨범 만드는 거 얼마나 걸렸어요 좀 된 노래들도 있고 만든지 앨범 나오기 직전에 막 후다닥 만든 노래들도 있고 그래서 얼마 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아 아 제이 시티 제이 시티 아 흠 아니요 이번 앨범 믹스는 콰 형이랑 스테이 툰드 형님이 해주셨어요 마스터링을 해외 넘겼고 목소리 비싸요 왜냐면은 담배를 계속 펴서 목소리가 이렇게 된거여서 담배 다 핀거 하면은 되게 비싸겠죠 에이 워산에 워스 마운 맨 컴만 오늘 밥 아직 안 먹었어요 곧 먹으러 갈려고 비싸요 비싸요 다큰 테인 에피소드 나 이게 한국에서 7-8시간이 나오고 비싸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치지 뭐 이런거 아닌가 음 앨범도 언제 나와요 최대한 빨리 더 음악 들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작업 몇 개 들려줄까 사실 이번 앨범을 한 서른 곡에서 다 고른 거거든요 그래서 노래가 많긴 한데 계속 더 만들 생각이에요 이거 한번 들어봐 잘 들리나? ... 네 집은 머리 안 감아서 모자 쓴 거 맞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정답 제목 잠깐이면 돼 아직 제목을 지은 건 아닌데 잠깐이면 돼가 딱 맞네. 아 오랜만에 이렇게 팬들이 질문해주고 그러니깐 너무 좋다. 수업 중에 라이브 시애틀 시애틀 또 가야죠 언젠간 갈 일이 생기면 바로 가죠. 그러나 미국에서 레벨 내 생각은 없으세요. 요즘 세상은 뭐 일본에서 내든 뭐 인도네시아에서 내든, 한국에서 내든, 미국에서 내든 다 뭐 세계에서 다 들을 수 있게 돼 있어가지고 뭐 여기에서 내나, 거기는 내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Please come back to LA, man I wanna go to LA today 지금 가고 싶어, LA Fuck 악기 옴니스날 쓰시나요? 옴니스피어도 써요 근데 요즘은 옴니스피어 잘 안 써요 하나 더 들려줄까? 아 이거 들려주면 안 될 거 같은데 들려준다 concert in London one day, one day 날 대신 날 넘친 바위로 찾아낸 날 대신 날 넘친 바위로 찾아낸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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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단콘 안 좋으십니까? 아직 단콘 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열고 싶어요 이것도 들려준다 노래가 너무 많아 오늘 많이 들려줄게 I only friend & my life cause I'm getting money you bitch These are all hundreds of things and no pretends, I'll fix my bite probably won't go to get money this is I got Don't you go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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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더 들려주고 싶네 한 번 더 들려줄까? 잠깐만 오케이, 이것도 한 번 틀어줄게 이렇게 들려줄 테니까 내가 다음에 내일 노래들 다 기대해줘 내 꿈의 현실이 되는 날 That's the only thing I saw in my mind 내 손을 아킹 살 순 없잖아 거리에 진자가 처음에 떠나 Like high, 태전화 Honey, mama, 태전화 나도 떠나지 마, 고민 안 해 It's the club, 다시 소리 나아가 나랑 내 혈질을 고향은 진짜 못 철대로 내 손이 내 친구 난 철을 진짜 차고 다니다가 이젠 과목 7년째 못 만났고 걔동생같이 털릴 뻔해 봤고 진짜 거리적이 아니라도 뒤 안 돌아보면은 uh-oh 뒤 안 돌아보면은 uh-oh 뒤 안 돌아보면은 uh-oh 뒤 안 돌아보면은 진짜 uh-oh Uh, your partner 음악 해 Your partner 한국 가수 빨리 그냥 음악 해 내 친구들 이런 말 할 때마다 울컥해 Cause we been through the pain 힘든 날들 울었게 난 한국에서 맛있는 것 처먹고 있네 내 친구들은 맨날 자유를 걸고 있네 트랩을 통해 지시켜줘 여전히 거기네 난 외롭게 만드는 게 어떻게 돈인데 이거 말해 that shits crazy So I need to know my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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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oh-oh-oh-oh-oh Oh-oh-oh-oh 여기까지 Polo Da Red was happening MAN Polo Da Red 아까 누가 요즘 뜰 거 같냐고 그 누가 질문했었는데 Polo Da Red, Next Up Polo Da Red MAN Big boy 존나 Big boy excuse me 언제쯤 나와요 최대한 빨리 내려고 해볼게요 나도 좀 계속 들려주고 싶어가지고 내가 음악을 많이 안 냈잖아요 내가 음악 계속 들려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많은 음악을 들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you know 아 반응이 너무 좋은데 더 들려줘 아 반응이 너무 좋은데 더 들려줘요 아 반응이 너무 좋은데 더 들려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슈 아 아 아 슈 아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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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들려주고 싶네 어차피 돼 아마 안 쓸 곡들이어서 그냥 들려줄까 다 아 마이피아로 이라 걸리해 요 새켜 아 마이피아로 이라 걸리해 요 새켜 아 마이피아 마이피아 I'm a shorter make the floor shake Try and get to this money on the lord's day 엉덩이 흔드는 건 완전 Seoul then Dance dirty but 만질을 하면 혼내 얍 고하며 물어 존 네 한국도 하여 빨리 도네 여기까지 아 이 반응들 보니까 안 내려고 한 노래들을 다 내줘야 되겠네 다 내야 되겠네 이거를 그냥 이런 애매한 거 들려주는 거 말고 내가 사실 이번 노래 이번 노래래 이번 앨범에 들어갈뻔했던 거 하나 들려줄게 이 버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아 오케이 이건 이번에 앨범에 늘려다가 뺐던 노래인데 10만원 100만원 천만원 억만원 억만원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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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원 1만원 1만원 2만원 2만원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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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원 2만원 1만원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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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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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아 아 아 아 왜 뺐냐고요? 걱정하지 마 이런 건 다 나오게 돼있지 않을까? 다 나오지 않을까? 걱정 마 더 좋은 음악 많이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 Just wait 이번에 많이 내줬잖아 그래도 이번 몇 곡이었지? 여덟 곡인가? 이번에 여덟 곡 내가 음악 더 더 좋은 음악 낼 테니까 그때까지 이번에 낸 여덟 곡 많이 듣고 있으면 돼요 음 요 나도 사랑해 나도 내 팬들 너무 사랑해 지금 여기 있는 189명 존나 사랑해 이노? 내 팬들 내가 안 그래도 그 요즘 하는 생각이 팬들을 위해서 뭐 한 게 없어요 제가 뭐 하드카피도 낸 적이 없고 뭐 파티를 연 적도 없고 공연을 한 적도 없고 이래서 이래서 어떻게 내 팬들을 위해서 뭘 하나 할까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내 팬들 존나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You feel me?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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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라이브 너무 하고 싶다 공연 너무 하고 싶다 진짜 공연 너무 하고 싶다 어제였나 어제였나 아 이틀 전에 그 스페셜 게스트로 태버형 세트에 나갔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 공연하고 싶다 아 하트 요 내 팬들 존나 하트 존나 하트 그냥 하트 만개 보낸다 흠 음 여긴 콘서트 웬 콘서트 웬 에이사 순우스 파워스버 여기 있는 백 몇십명 내가 콘서트 열면 다 올 거죠? 지방에 있는 놈들도 올라올거지 내 콘서트 보러? 밴쿠버도 가고 싶고 그냥 공연 되는 곳은 다 가고 싶네 작업 어디서 해요? 우리 집 여기 우리 집 덕수 집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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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서트 오면 다 온다고 좋아 콘서트 해야되나? 바로? 내 팬들이랑 이렇게 좀 만나서 이 우리의 에너지가 이렇게 커넥트 해야되는데 빨리 코로나 때문에 뭐 클럽에서 파티를 할 수도 없고 fuck fuck 덕수 하우스 랜선 투어 가자 NO NO 우리 집 너무 더러워 지금 NO 콘서트 가고 싶어요 콘서트 가고 싶어요 콘서트 가고 싶거든요 아 진짜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 이런 거 하나 하려고 노력해 볼게요 진짜 캐나다는 풀렸어요 네 캐나다 풀렸다 들어서 지금 앨범 내고 아 그냥 한 2주 정도나 집에 갔다 올까 이 생각도 했는데 눈 깜빡하니까 지금 앨범 낸 지 거의 2주가 지나가지고 실시간은 끝나서 캐나다 뭐 갈 거 같아요 당분간은 마인 마지막 부분 피아노 자 어떻게 되지? 뭐 이런거 마인 끝부분 MBTI 뭐냐고 EN ENTP였나 F였나 ENTP ENTP였던 거 같은데 내꺼 나 ENTP I think 확실하진 않아요 확실하진 않아 원하는 대로 노래 개쩔어요 덕수님 고마워요 많이 들어주세요 믹싱하는 거 조금 보여주세요 제가 믹싱 저한테 믹싱 같은 거 배우고 싶지 않을 거예요 Trust me 믹싱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 나한테 굳이 배울 필요 없어 이거 Pauline Blanco When the Los Angeles show coming? Man is soon ASAP I'm trying to go to LA ASAP LA LA let us fuck 저녁 뭐 먹을 거예요? 저 지금 곧 칼국수 먹으러 갈 거 고민 중이에요 칼국수 그 막 그 먹기 전에 앞에 막 샤브샤브처럼 해주는 데 있거든 crazy crazy 캐나다에서 절대 못 먹는 crazy 55분이니까 딱 4시까지 라이브 하고 끌게요 요즘 듣는 노래 뭔가요? 요즘 듣는 노래 요즘 요즘 이것도 많이 듣고 요즘 요즘 이거 많이 듣고 요즘 옛날 음악 좀 많이 듣는 것 같아 아 그리고 이것도 많이 듣지 요즘 우리 행님 이렇게 둘이 이틀 더 낼 수 있다면 정말 좋았을때 이거 많이 듣고 요즘 옛날 음악을 많이 들어요 옛날 음악 캐나다 몇살때부터 살았어요 두살 두살때 이 또 이 이 let us fuck 이 X때 진짜 이 노래 어딨어 La Geek? 크레이지 이것도 존나 좋고 You producing anything for any U.S. artist? Maybe Maybe 책 모양 제 친구랑 같은 훈련 소리요 맛있는거 많이 나눠주라고 해주세요 You think about pressa pressa lit as fuck Pressa's sick Pressa's fire Bumping star ceiling here in seattle And car next to me pulled up asked Cap But okay Respect And I had this one po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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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wl In seattle And she was fire The one who wrote Oneezurang 합작 앨범 내 생각 있나요 뭐 이게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일은 아니지 Oneezurang 나랑 많이 친하니까 알바 뭐뭐 해보셨어요 아 알바 알바 옷가게에서도 일해봤고 그 백화점에 그 테리아키라고 있어 백화점 캐피테리아에 테리아키라고 있어서 일주일에 6일 6번 8시간씩 출근했나 이거 종이 보트 모자 종이 배 모자 쓰고 힝힝힝 힝힝 테리아키를 진짜 오래했고 치킨윙 가게에서도 일해봤고 알바 그렇게 많이 해본 편은 아닌 것 같아 하나 하면 좀 오래하는 편 알바를 힝힝 으흠 Is it in Lime Ridge? Nah, I was working at Maple View I used to bus to Maple View I was working at Maple View The one in Burlington 진짜 테리야키가 진짜 힘들었어 테리야키에서 그래서 이거 존나 팅팅팅 하고 막 그리고 Maple View라는 그 백화점이 뭔가 좀 여자들이 많이 쇼핑하러 오는 곳이었어 그래서 나 존나 기름지고 막 모자 쓰고 막 팅팅팅 하고 있는데 내가 막 고등학교 같이 다녔던 막 이쁜 얘들도 오고 막 이래가지고 막 내가 걔네들 주문받고 막 머릿속으로 Like fuck man fuck 그리고 다시 주문받고 팅팅 좀 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 삼겹살 vs 소고기 삼겹살 노이 크랩 워스 하앗는 오늘의 TMI 알려주세요 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먹고 마셨던게 카프리선 사파리 맛 카드 오픈 이게 지금 웃기지 그땐 안 웃겼어 그땐 안 웃겼어 그땐 진짜 족같아지 진짜 카프리썬 존나 맛있어 요즘 매카닉 그 통째로 사가지고 그냥 냉장고에 두고 먹고 있어 너무 맛있어서 들깨수제비 존나 맛있지 들깨수제비 오케이 오케이 넷이다 요 오늘 나랑 같이 소통해줘서 너무 고맙고 존나 좋은 음악 틀고 올테니깐 좀만 더 기다려주시고 계속 덕수 이뻐해 주시고 anything 감사합니다 요 내 팬들 사랑해 응 하이 하이 고맙고 고맙고 고마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